김포시는 대북전당금지법 관련 경기도지사 서안문 발송을 적극 지지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주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김포시장으로서 47만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대북전당살포금지법의 재정과 시행을 기다려왔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적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적 긴장감 속에 분단의 철책을 울타리 삼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군사적 정치적 충돌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적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각종 구제에 얽매여 재산권의 피해도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당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의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크게 달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어렵게 재정 공포된 대북전당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대북전당금지법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동시에 북쪽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대결을 차단하고 더 나아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회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포시는 전단살포로 남북 간 대결과 상호 비방으로 위기를 심화시키기 보다는 소통과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의 길을 원합니다. 미국의회 청문회와 유엔팅에서는 적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문이 생명과 평화가 표현의 자유에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이 되어주길 바랍니다.